자 오늘의 윽박이의 콘텐츠는요 바로 장롱면허 10년 넘어간 우리 어머니 운전 알려드리기입니다 코란도로도 알려드리고 기블리로도 알려드리니까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하죠? 나 있다? 오늘 엄마 운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머니입니다 오케이 엄마가 나 중학교 몇 살 때 면허 땄지? 기억도 않나? 어머니가 면허는 옛날에 따셨는데 아직 잘 못하시거든요? 엄마가 오늘 운전하다가 저 옆에 기블리가 박사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블리 응난도야 그동안 즐거웠어 다음엔 좋은 주인 만나 여러분 출발할게요 최고다 콩새님 별풍선 280 우리 또 콩새 누나가 1분이 나있다? 차에 올라가서 이게 뭐냐 엄마 차 좀 펴줘 아유 차같이 다 박살났어요 엄마 손으로 팍 칠 올라가거든요 안 돼 올라가 팍 안 돼 안 돼? 엄마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수리 방법이었습니다 왜 주저야됐냐고요? 왜 드러내고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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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빵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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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했습니다 리액션이요 자 일단 어머니 차에 탑승하셨고요 일단은 의자를 엄마 사이즈에 맞게 조금 땡기셔야죠 하하하하 그 다음에 안전벨트 정확해요 지금 어 앉아봐서 착용하셨고 어머니 이 P가 뭡니까? 이거 맨 위에가 응 정지? 어 맞아 정지 그 다음에 여기 R 여기 R은? 중립 R이 중립이라고요? 부진이야? 예? 스톱? 어 브레이크 오케이 일단 기본적인 거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엄마 한번 출발해보죠 오케이 이제 출발합니다 안전벨트 다 착용해 오늘 천천히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악셈 빨리 밟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출발하시죠 오케이 오 엄마 스톱 그래 어머니가 출발했다가 정지하는 거 잘하세요 엄마 스톱 또 출발 엄마 돌아 돌려주세요 엄마 지금 놀라셨어요 밑에 움푹 파여가지고 엄마 스톱 오 이 정도는 괜찮아 오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엄마가 이제 수진을 할 거야 양 옆에 거울 그리고 이거다 어 형들 여기로 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난이도가 어머니한테 높을 거예요 엄마가 이거 박으실까봐 어 나 말을 못해 잠깐만 뒤로 오시면 안 되는데 왜 이리로 오시는 거지? 이리로 오시면 안 되거든요 엄마 이거 사람이야 사람 박으면 안 돼요 오케이 엄마 스톱 엄마 사람이야 얘 엄마 앞으로 가세요 엄마도 할 수 있다니까요 아 너도 못 들어간다 내가 못 들어간다고? 그래 내가 왜 못 들어가 엄마 나랑 치킨 내기 할래? 좋아 하라고? 아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있어 죽었다 창피하네 자 이제 기블리 끌고 오겠습니다 엄마 나 꼬리꼬리 좀 챙길게 자 여러분 이제 윽박이의 바세라티 윽블리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윽박이 어머니 코란두에요 기블리까지 운전 알려드릴게요 엄마 이거는 코란두보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엄마 이제 살살 출발해봐 어 이거 탄탄하다 어 얘는 핸들이 무거워 차가 빠를수록 핸들이 무겁대 어머니 안전운전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차라리 제발요 일단은 조용하게 그냥 완전 기본 모드에요 엄마 방 엄마 멈춰 엄마 또 너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엄마 엄마 돌아와주세요 오케이 엄마 돌아와주시구요 오케이 수업 다시 한 번 뭐라고 오케이 급출발 하시네 진짜 차 망가질 것 같네요 엄마가 성격이 이렇게 터프한지 몰랐네 마지막으로 주차 한번 해보자 그럼 후진으로 주차 후진 주차하고 끝내자 이제 한번 보자고 엄마 후진에서 저거 한번 해보세요 자 반듯한 건 여기에요 엄마 꼭 갈 곳은 사람이야 사람 어 이쪽이 아닌데 어머니 어디로 가시는거죠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꼭 어 낭떠러지는데 어 진짜 낭떠러지거든요 응 아닌데 엄마 아닌데요 그만 스톱 어 앞에 낭떠러지요 엄마 아 형들 나 간떠러 죽겠다 진짜 아니 엄마 그쪽 아닌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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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사람친다 엄마 사람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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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이 오 된다 오 된다 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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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된다 된다 오 된다 된다 야 오케이 엄마 1킬 하면서 성공 엄마 오늘 코란도 운전해보고 기분이 운전해서 해봤는데 어땠어 기분은 좋은데요 내가 운전대를 하면은 어 겁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엄마랑 즐겁게 잘 살아서 어 기분 좋네요 세분도 진짜 감사합니다 밥 투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